썼다! 진이 썼다! 진영! 진영! 원래 치킨을 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닭강정으로 선회했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인가요? 이거 몇 개를 한 거예요? 500개? 주문을 일찍 주문해야 하는 거예요? 원래 그렇게 많이 주문을 일찍 주문해야 하는 거예요? 일찍 주문해야 하는 거예요? 난 닭강정이 더 좋아, 치킨 보라 무관도 없는데 치킨 먹기에는 쑥 부를 것 같아서 그치, 이게 간편하게 좋아 와, 난 이렇게 좋아 치킨이 약간 볶음밥 좋아 치킨 먹기야? 맛이 이거 하나뿐인가요? 김님, 맛있습니다 맛있어, 맛있어, 형, 진짜 심지어 이거 언제 준비했어, 이런 거? 디컷 난, 난 솔직히... 그때, 이거 했었어 돈 못 줘, 이거예요? 전에 못 줘서 미안해 내 일이 있었다 센스 있어 난, 난 솔직히... 맨날 생각해 달래, 그래가지고 아, 점먹진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못 줘서 미안하다, 진이 쏜다, 롱 오, 형 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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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 아, 이거 점먹진은 진이 형이 적은 글치네 준비성이 필요하거든, 형님 맛있는데? 응, 맛있어 난 이렇게 좀, 좀 달달한 게 좋아 맛있게 먹itu 진짜 맛있어, 형들 진짜 맛있어, 형들 그런데 당신이 kind of realmente 날 Keith 15設 some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